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사 김동룡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한 수능 접근이라는 포인트로 하나를 올립니다. 이건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힘을 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을 통한 수능 접근.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갑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구절이 어떤 거냐면 되게 쉬운 걸 갖고 왔어요. 뜻이 뭐냐면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빠져들지 마라 이런 거죠. 어디에? sleep. 잠자는 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얘는 뭐죠? 명령문이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랬더니 봐봐. 5알이 나왔어. 명령문단에 5알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잠자는 것에 빠져들지 마라. 빠져들지 마라. 그래서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난해질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그 다음 또 봐봐요. 또 명령문 나왔죠. 이건 부정명령문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그러면 그러면 얘는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고 5알은 and는 순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는 순접 얘는 뭐라고 하자. 시작 역접 그러면 너는 will have food 음식을 얻게 될 거야. to spare 뜻이 뭐야? 시작 나눠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이죠. 많은 음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얘는 봐봐요. 못하고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약간 정설에 가까워요. 정설 정설 정설에 가까워요.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작년 3월 평가원 네 문법 문제로 얘가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갑니다. 동사 먼저 나왔어. 무슨 문약? 명령문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선택해라. 명령문 나왔죠? 그 다음에 and가 나왔어. 그럼 순접이 이랬죠. 순접 순접은 어디 시작?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면 너는 will be that 곧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quality 삶의 질은 악화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봐봐. 이러한 마인드 셋이 뭐냐면 잘 봐요. 구문으로 보면 똑같은 패턴이죠. 구문으로 보면. 자 어떤 거야. 시작. 명령문 다음에 and 명령문 다음에 or 근데 이러한 마인드 셋을 위 지문에서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는 잠을 잠을 잘 거야. when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잠을 잘 거야. 나는 죽을 때만 잠을 잘 거야.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이런 거죠.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그러면 잠을 죽어서 자는 거야. 이런 마음을 선택해봐.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거야. 그리고 삶의 질은 악화될 거야. 집중. 그런데 얘는 뭐죠? 어 얘는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얘는 잠을 자는 마인드를 가지면 잠을 자지 않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나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의 포인트가 맥심 격언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격언이란 것은 귀에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격언이지만 2설에 가까워요. 2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설이죠. 다른 설. 그러니까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지문. 이걸 통년비판용 글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글들의 뉘앙스가 많이 나와요. 자 갑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갑니다. 명령문 다음에 뭐가 나온다? 5알이 나왔어. 그럼 뭐야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동사가 문대에 나오는 거죠. 동사가 딱 처음에 나왔어. 동사가 나오고 5알이 나왔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5알은 뭐가 돼? 역적. 자 뭐뭐 해라. 그러면 순적. 자 구문은 똑같죠? 옆으로 갑니다. 3월 평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다. 금방 죽을 거야. 그리고 삶의 지는 악화될 거야. 그런데 내용 자체는 뭐라고요? 자 봐.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뭐야? 성경이 약간 정설적 개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맥스님은 뭐냐면 약간 이설적 개념이죠. 그런데 이설일이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설이 매력적이죠.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뭐죠? 입시에 들어간 여러분의 정설은 뭐죠? 사실은 성적이 잘 나와야지. 성적이 잘 나와. 좋은 대학을 가고 행복할 것이라는 게 어떤 정설적 개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성적은 행복성이 아니잖아요. 딱 그랬어. 이설적 개념인데 매력적이죠. 그러니까는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요. 통년비판형들이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구문은 뭐라고? 자 갑니다. 구문은 뭐라고?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다. 시작 아니 시작 동사 다음에 올이 나오면 뭐가 돼? 역적 그렇지 않으면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왔다. 시작 뭐뭐해라. 그러면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고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한 수능적군 제가 독학 제수생들에게 기독교인 독학 제수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보다도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 기억을 제가 삼아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일주일에 꼭 하나의 TCC를 올리겠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뭐야? 공부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TCC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학 제수생들을 위한 TCC 또는 뭐야? 성경을 통한 수능적군에 대한 TCC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봉경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